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예뻐! 오! 예뻐! 왜? 진짜 슬프 우와! 우와! 진짜 강이에요? 우와! 우와! 먹을 거 있어! 먹을 거 있어! 먹을 것도 있어! 예림아 네가 좋아하는 푸딩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푸딩이 있어요! 우리 여기서 뭐해요? 우리 먹으면 돼요! 우리 먹으면 돼요! 푸딩이 있어요? 어디? 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션이 왔어요! 마방! 레드벨벳 개인 방송! 테이블 위에 있는 미션 쪽지를 모든 멤버가 한 정신 뽑아 그 안에 적힌 콘셉트로 개인 방송 시작해주세요! 이건가? 서로 컨셉 교환 가능! 오케이! 뽑시다! 이거 안 가요? 일단 개인 카메라! 내 얼굴이 제일 큰데? 내 얼굴이 제일 큰데? 내가 메인인가봐! 아니요! 깜짝이야! 이거 이상하게 나와요! 이거 카메라 많이 봤어! 이거 물고기처럼 안녕하세요! 시작! 시작! 이거 물고기인데 오! 팔 엄청 길어! 시작! 둘! 셋! 레드벨벳입니다! 저 모습이 되게 이상해요 여러분! 지금! 물고기 같아요! 물고기! 이제 하나씩 뽑읍시다! 네! 뽑으세요!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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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홍보! 이번 앨범과 타이틀곡을 마음껏 홍보해주세요! 레드벨벳에서 첫 정기앨범이 나왔어요! 네! 더 레드라는 이름인데요! 우리 멤버들! 멤버들! 잠깐 제꺼 셀프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요? 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은 제가 나왔습니다! 한 번은! 소리 한 번 해주세요! 네! 저희 레드벨벳의 첫 정기앨범 퍼 레드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가세요! 네! 그것만 원했던 거예요! 이번 저희들 첫 정기앨범은 이제 저희들의 레드적인 좀 더 강렬하고 밝고 이런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레드벨벳의 레드는 이것이다! 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총 10곡이 수록이 되어있고요! 타이틀곡은 덤덤이라는 곡인데요! 조용히 하세요! 앨범만 보고 있어요! 저 매력발사 시간이라서 도와주세요! 아! 매력이 없어요! 수딩버가 뭐야? 왜 이러나요? 네! 보셨죠? 저런 모습이 저의 레드적인 밟은 모습입니다! 네! 총 10곡이 들어있고 타이틀곡 덤덤! 덤덤! 무슨 뜻이냐? 덤앤더머 무슨 뜻인지 알죠? 제대로 된 말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덤덤! 오! 예스! 덤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바보가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약간 말도 못하고 약간 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보처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곡들 아니면 스트리밍을 하실 때 찾아보시고 네! 총 10곡이 들어있습니다! 왜 저러는 걸까요? 자! 일단 저는 저의 이름은 조이이고요 진짜 이름은 박수영입니다! 일단 멤버들 중에서 키가 제일 크고 키가 제일 크고 상큼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막내 예리양 예리양은 일단 이름은 예리고요 본명은 김예림입니다 네! 네! 귀여운 거 잘하네요 네! 귀여운 거 여기다 보여주세요 제 제일 셀프 소개를 아직 못했어요 아니요! 셀프 소개를 빨리 여기 해주세요 여기다! 애교해주세요 아! 방금 푸딩 먹었더니 너무 많이 떴다! 그렇대요! 맛있었대요 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레드벨벳의 리더 이거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저는 팀을 통화 열심히 맡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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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뭘 맡고 있죠? 뭘 맡고 있냐고요? 뭘 맡고 뭘 맡고 있냐고요 저도 이거 너무 어려워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팔 진짜 길어 팔 진짜 길어 이거 오오! 오오! 그리고 언니의 특징은 되게 조신하고 얌전한 척하지만 알고 보면 진짜 까불고요 아니요! 저 엄청 조신한 여자예요 아니요! 진짜 까불고요 전 조신한 여자예요 맨날 엉덩이 만드는 변태이고요 변태가 아니라 귀여워서 톡톡 만지는 거 이렇게 톡톡톡 톡톡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막 춤출 때면 맨 마지막에 나와서 제일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그런 진정한 한 강좌는 마지막에 나오죠 슬기 언니 소개해야 돼요 슬기 언니 소개해 주세요 슬기 언니 소개해 주세요 슬기 언니 나이 몇 살이죠? 저는 12살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저요? 네 저는 팀에서 팀에서 카리스마를 맡고 있습니다 팀에서 곰을 맡고 있습니다 곰처럼 정말 순하고 잠도 많으니까요 잠잘 때 건드려도 깨지 않을 거예요 윤디 언니 왠 디 언니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영어와 파워보컬을 맡고 있는 시완화갓장단 와우! shine on me let it shine on me 네 브랜디입니다 네 왠 디 언니 특진은 뭐죠? 조의 펜입니다 아 맞아 음악 자, 자, 자. 매력발산. 저, 저 바꿔, 바꿔. 바꾸고 싶어요. 뭔데? 아, 말하지 말고. 아, 나 매력발산이야. 매력발산. 매력발산. 예디미 푸딩을 먹을 거야,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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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푸딩 아아! 저 매력발샷 시간이라서 도와주세요 아 매력이 없어요 푸딩 먹을 거야 푸딩 아아! 푸딩 아아! 냄새 맡아보실래요? 총을 들었어요 웬디 언니를 쏘러 가겠습니다 웬디 언니를 쏘는 게 아니라 웬디 언니를 쏘는 게 아니라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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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셔야 해요! 뭐하는 짓이야! 아 너무 어려워! 네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저는 취향 공개 할 거예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탕수육 찍먹 두벅 저는 찍먹 좋아합니다 오 나 이거 잠깐만 저 선택 자기가 있어요 잠시만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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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수길 어 저는 둘 다 좀 많이 무서워요 제가 동물을 많이 무서워해서 이거는 패스할게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강아지 나을 걸 잘 못 먹어요 저는 고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치마 바지 저는 바지를 좋아하세요 커피를 못 마셔요 패스 저는 둘 다 좋은데 손잡기 저는 손잡기 스트라이프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운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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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요 친구 씨 유승호 씨 유승호 씨 어 저는 유승호 씨 어디 자리 잡을까? 어디 자리 잡을까? 나 이쁜 빨간 색깔 아니다 아 여기 앉겠어요 뮤직비디오로 그럼 지금 보겠습니다 우리요 우리의 힘이 시작 불이 اورyang 나를 때려라 나 너무 킬링 파트 너무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웬디 씨 나왔고요. 춤을 잘 추고 있어요. 지금 머리에 뿔을 달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또 아이린 언니가 차를 탔어요. 실제로 운전 못합니다. 저희 중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웬디밖에 없는데 웬디도 캐나다에서 운전을 했지 한국에서는 면허가 없어요. 빨리 아이린 언니가 면허를 따서 우리 빨리 어디 여행 가요 멤버들. 여행 갑시다 우리. 이 장면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원래는 뒤에 크로마키. 이건 크로마키 촬영을 했어요. 좀 더 색다른 모습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자 저희가 시도한 것인데요.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휑해가지고 배경도 그냥 초록색이고 너무 휑해서 이거 과연 어떻게 나올까 잘 나올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저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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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